피버 테이블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다음에 커말 1급 폴더 안에서 이론 폴더에 피버 테이블, 분석 작업의 피버 테이블 예제를 불러옵니다.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화면에 보안 경고, 외부 데이터를 연결하여 연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컨텐츠 사용을 하셔야만 외부 데이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 사용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액세스 파일로 작성된 외부 데이터를 가져다가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서 피버 테이블 1번 시트에 표시하고자 합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피버 테이블이 P2셀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필드만 추출해서 내가 보고 싶은 형식으로 설정해서 화면에 요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P2셀을 선택하신 다음 기본 작업 뒤쪽에 잠깐 배우셨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기능이 있고요.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액세스 파일로 작성된 데이터에서 가져와서 피버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우리는 이론 폴더 안에서 행사라는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안쪽에 행사 일정이라는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행사 일정이라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면 안쪽에 있는 필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필요한 필드가 어떤 어떤 필드인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행사 일이 1월, 2월, 3월, 4월 표시가 되어 있는 건 행사 일입니다. 행사 일을 선택하시고 추가하시고요. 두 번째 결혼식 돌잔치라는 내용은 행사 내용입니다. 행사 내용을 선택하시고 추가하시고요. 다음 평균을 구하실 건데 인원 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3개 필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사 일과 행사 내용과 인원 이거는 문제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신 다음 다음을 누르시고요. 피버 테이블에 봤더니 특별한 조건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마침을 누르시면 표 형태로 가져올 게 아니라 지금 선택한 필드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피버 테이블 보고서 선택하신 다음 B2셀 처음에 선택하셨으니까 깜빡깜빡한데요. 혹시나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가족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클릭하셔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화면에 피버 테이블 1번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화면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필드를 드래그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행사일을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갖다 놓으시면 날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룹이 작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수정을 할게요. 다음은 행사 내용을 선택하셔서 열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다가는 인원을 드래그하셔서 값에다 갖다 놓으시는데 문제에서 이 값은 평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시오.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지금 작업을 하셨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성된 피버 테이블을 안쪽에다 아무 셀 하나만 선택하시고요. 피버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 가시면 레이아웃이 있고요. 현재 행 레이블 열 레이블 표시가 되어 있던 거를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행사 내용 그 다음에 연 분기 행사일이라는 필드명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일을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사일 연도로 지금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B3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버전업이 되면서 자동으로 월, 분기, 연 다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월로만 그룹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와 연에 대한 선택을 해지하시고 월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1월, 2월, 3월에서 12월까지 중간에 7월, 8월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거고요. 월 단위로 그룹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설정하고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시려면 옵션을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피버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피버 테이블 옵션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분석에 가셔서 옵션 누르셔도 돼요. 요양미 필터에 가서 문제에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겠다라고 하면 열의 총합계 표시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행의 총합계 표시만 체크가 된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행 단위의 오른쪽에 합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원필드에 대해서는 평균으로 바꾸실 거고요. 또 하나 셀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2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클릭하셔서요. 현재 합계가 구해진 거를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평균을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숫자 형식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요. 숫자를 선택하십니다. 숫자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갓필드 설정에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스타일은 피버 스타일 밝게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스타일을 밝게 가서 현재 16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왼쪽에 피버 스타일 밝게 15 선택하시고 피버 테이블 스타일 옵션 바로 왼쪽에 피버 테이블 스타일 옵션에 가셔서 핵머리 끌, 열머리 끌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줄무늬 열 옵션 하나 추가해 주시면 이렇게 하나 걸러서 이렇게 열이 색깔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판 내용 여러분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피버 테이블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피버 테이블 2번 시트 클릭하시고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B3셀부터 피버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3셀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 제시된 데이터는 주소록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록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주소록 안에는 반이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반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면 안쪽에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학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년 옆에 반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또 하나 성별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출석수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학생수를 구하는데 학생수는 어떤 필드를 제가 뭘 보고 지금 열심히 할까요? 문제의 교재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시고요. 그림에 우리 B5셀의 학년 C5셀의 반 그 다음에 D3셀의 성별 이렇게 필요한 필드를 가져온 거고요. 출석수 그 다음에 학생수인데 문제에서 학생수는 이름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피버테를 보시고 필요한 필드 가져오시는 거는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필요한 필드를 순서대로 순서는 상관없어요. 오른쪽에만 잘 가져오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특별하게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다음 정렬 순서도 언급이 없으니까 다음 누르시고 마침을 누르시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꼭 피버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표가 아니라 피버테이블 보고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처음에 B3셀 선택하셨으니까 B3셀에서 깜빡깜빡 하죠.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피버테이블 필드를 이용해서요. 학년을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반을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성별을 선택해서 열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출석수를 가져다가 가회 갖다 놓고요. 학생수는 이름을 이용한다 했으니까 이름을 가회다가 배치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어행 레이블 학년 반가 그 다음에 성별과 출석수 이름에 대해서 학계와 계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함수 바꾸는 거 조금 이따 작업하도록 하겠고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작업하셨어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한다. 작업 다 하셨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현재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되어 있는 거를 개호 형식으로 표시한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출석수 필드는 표시 형식을 갓필드 설정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출석수 합계 출석수를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 클릭합니다. 갓필드 설정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평균입니다. 평균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 선택합니다. 물론 천단위 구분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하시면 되는데 지금 숫자는 천단위가 넘지 않아서 숫자만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갓필드 설정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출석수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이름필드에 대해서는 개수로 계산한다. 개수로 계산되어 있는데요. 얘를 학생수로 이름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이름이라고 표시된 이 5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클릭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이름에 개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학생수라고 바꾸십니다. 학생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이 표시되도록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 레이아웃에 부분합을 표시하는데 그룹 하단에다가 모든 부분합을 표시해라. 아래쪽에 1반, 2반, 3반에 대해서 부분합 결과 1요약, 2요약에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밝게 9로 설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쪽에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가셔서 밝게 9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게 9번 스타일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장 축소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분석 탭에 가시면 표시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지금 클릭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클릭하시면 해제가 되면서 1반, 2반, 3반에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가 없어진 게 확인되시나요? 표시되지 않도록 해제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작업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작성하신 내용이 여러분의 제시된 그림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피벗 테이블 3번 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 데이터를 표시한 위치가 주문 일자가 B4셀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4셀을 선택하시고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는데요. 기존에 앞에서 연습하신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에서 쿼리로 작성된 액세스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드셨다면 지금 연습하실 내용은요. 구매내역점 CSV라고 저장된 파일을 가져다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CSV라는 파일은 어떤 파일이냐면 잠시 우리 메모장을 가서 한번 클릭해 볼게요. 메모장에 가서 이 파일을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서 열기를 클릭한 다음 우리 C드라이브에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던 데이터 스프레드 시트에 이론에 가서 텍스트 파일이 아니니까 표시가 안 됐어요. 형식을 모든 파일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안에서 구매내역이라고 된 파일을 가져오실 건데요. 막 그림은 꼭 엑셀처럼 표시가 되어 있으세요. 엑셀 파일에서도 불러올 수도 있고 메모장에서도 불러올 수 있는데 구매내역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기 안에는 구매 일자부터 할부 기간까지 데이터가 있고요. 각각의 열에 대한 구분은 심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구분기호 심표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심표로 구분된 데이터를 가져다가 바로 피버 태브를 만들라는 내용입니다. 엑셀 파일을 이렇게 CSV로도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CSV로 저장을 하게 되면 서식 정보가 저장되지 않고 데이터만을 저장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잠시 메모장은 닫아보도록 하겠고요. P4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 그러면 CSV를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드실 때는 데이터의 외부 데이터가 아니라요. 삽입에 가셔서요. 피버 테이블이라는 메뉴를 이용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피버 테이블 클릭하신 다음 우리는 외부 데이터 원본을 사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만드실 거고요. 또 하나 문제에서 주문 일자부터 등급 열만 가져와서 이 데이터 모델에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에 여러 테이블을 분석할 것인지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옵션에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 지금 가져오실 데이터를 추가해서 우리는 분석 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겠다라는 옵션을 꼭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연결 선택하겠습니다. 연결 선택 클릭하신 다음 우리는 더 찾아보기를 누르셔서요. 아까 C 드라이브에 가서 커말 1급 안에서 스프레드 시트 안에 이론 폴더에 가시면 구매 내역이라는 저장된 파일을 찾을 수 있고요.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텍스 마법사 아까 메모장에서 불러오셨던 것처럼 텍스 마법사 3단계 중에 1단계라고 표시가 되고요. 구분기호로 분리됨 네, 심표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또 하나 문제에서 내 데이터의 머리끌을 표시라는 것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내 데이터의 구매일자부터 할부 기간까지 머리끌로 표시하겠다라는 옵션을 체크하시고요. 보통 우리 2급에서 외부 데이터 가족이 텍스 파일을 가져오실 때는 구분기호로 분리됨만 선택하고 넘어갔는데요. csv 파일을 가져와서 만드실 때 문제 요구한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 옵션을 꼭 체크하신 다음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구분기호가 탭이 아니라 심표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3단계 중에서요. 3단계 하시는데 문제에서 주문일자 가져오고요. 물품코드 가져오시는데 구매자는 문제에서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시된 열만 가져오려면 구매자는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시고요. 물품코드 수량 단가 등급까지 필요한데 할부 기간은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시고 마침을 누르시면 피버 테이블 만들기 아까 처음 하셨던 화면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제 데이터 가져오신 거예요. 이 데이터를 추가하셨어요. 추가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피버 테이블을 만드실 겁니다.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네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시는 거나 기존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드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이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습하셨던 방법처럼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요. 등급을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주문일자를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물품 개수를 물품 코드를 가져다가 개수를 구할 거니까 물품 코드를 가져다가 드래그하셔서 개수로 표시하실 거고요. 또한 수량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고요. 단가에 대한 평균도 구하겠습니다. 라고 3개의 열을 갑에다가 드래그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우선 레이아웃 배치가 되셨다면 피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량과 단가 필드의 표시 형식을 갑 필드 설정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 기호를 지정하라고 했어요. 수량과 단가는 기본적으로 드래그하시면 합계가 표시가 되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평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량 단가 합계 수량 이라고 표시된 E4에서 더블 클릭 하시고요. 사용할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되 표시 형식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형식을 숫자에 천단위 구분 기호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 합계 단위도 동일하게요. 더블클릭하셔서 함수는 평균 표시 형식을 숫자에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은 물품 코드에 대해서는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물품 개수라고 표시할 거고요. 건자 몇 건입니다.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 하시고요. 물품 개수 물품 코드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 사용자 지정 이름에 물품 개수라고 입력합니다. 물품 개수 함수는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표시 형식에 오셔서 사용자 지정 에다가 숫자 뒤에다가 건자를 좀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샵 건을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버 테이블 옵션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 도구에 분석의 옵션 또는 피버 테이블 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버 테이블 옵션을 실행 할 수 있고요. 레이블 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주문 일자 그 다음에 물품 개수 이런 레이블 제목 레이블 에 대해서 가운데 맞춤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작성한 피버 테이블 과 문제 제시된 그림 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또한 결과 시트 클릭 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 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피버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습니다.